자, 이 얘기부터 시작이 됐죠. HLB 쇼크에 코스닥이 흔들렸다, 우는 아이 뺨 때린 격. 와, HLB 주주분들이 정말 어제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바꾸고 HLB가 자사항암치료제의 미국 내 3상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공시했다. 사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오케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허위공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 HLB 주가, 아이고,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어제 거의 하한가까지 들어갔었고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사를 살펴보면 연합뉴스 기사를 봤어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금융위에서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얘기를 왜 안 했냐 지금까지 이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진양군 회장 얘기로는 리보세라는 입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한 건 맞아 하지만 임상적 유의성은 확보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페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페일,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PF, 패스앤페일 그 얘기인데 신약허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페일이라는 단어를 신경 쓰지 마라. 뭐 보완서류 요청을 받았긴 했는데 아직까지 팬데믹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조사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선위를 앞둔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제가 된 거는 이제 2019년에 공개했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결과인데 그해 6월에 리보세라닙이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서 진약고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때도 말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 데이터를 집계해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결과가 탁월해서 신약허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는 탁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지만 주주들이 신경이 더 쓰이는 건 이 앞부분이죠. 결국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구나. 자 그리고 FDA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약허가 신청 전에 사전 미팅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다. 라고 일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미팅 회의록에 실패라는 단어가 있는 건 맞는데 신약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긴 한데 사전 미팅은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와의 생각도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일은 이미 그때 밝힌 내용이고 허위 공지는 결국 아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추가 보완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확보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솔직히 따로 말씀드리면 FDA랑 사전 미팅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뭐 좀 이거 아닌 것 같아. 신약허가 절차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 근데 그게 결코화가 나온 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보완 자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주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솔직히 저는 그래도 좀 믿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뭔가 느낌이 좀 쎄하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게 되실 수 있는 그런 약간 해명 아닌 해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HLB의 주가가 일단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죠. 물론 뭐 억울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명 자료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 어쨌든 그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어제의 급락을 많이 돌려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HLB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HLB의 쇼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이미 재작년 7월에 글로벌 임상 3상 실패로 바이오주 동반 급락을 촉발한 바가 있고 그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가 유럽에서는 사실 임상 3상이 성공적이라는 논문 결과를 발표해서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증권업계에서는 이거 자기들이 너무 셀프 임상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로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장 신뢰를 잃게 됐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이오라도 시장 신뢰를 좀 잃었다는 점이 아무래도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HLB라는 종목의 주가가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초에 나온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 올해 상반기에 FDA 허가를 신청하고 하반기에 1차 치료제 임상을 신청하고 승인 시 바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 결국 잘 돼야 되는 리보세라닙 하나에 울고 웃는 그런 주가였고요. 이 전부터도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지만 그 악재가 나오면 바로 떨어지고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지만 다시 악재가 나오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참 HLB 주주분들이 안 그래도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결국 또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어떤 리포트가 나와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리포트가 없어서 기사를 계속 제가 발췌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HLB도 문제지만 바이오주 나아가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투심을 악화할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신영증권의 이명성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 기존 임상 결과 관련 노이즈가 있던 기업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임상에 대한 해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전문 분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업종 전반으로 확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CMO 업체들의 경우에는 급등에 대한 조정 성격으로 봐야 한다. 바이오 섹터에 전체의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임상 실패한 바이오주들이 모두 급락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HLB는 셀프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혼자 살아남은 것이다. HLB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도 지금은 SK바이오팜을 비롯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신뢰를 얻고 있고 HLB도 시장을 흔들만큼 존재감이 크지 않아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 HLB는 급락세가 나왔지만 셀트리온 조금 일단은 조금 꺾이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역시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출을 틀었네요. SK바이오팜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일단 주가 상황으로 어제와 오늘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HLB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펀더멘탈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이 가짜 논란, 거짓말 논란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항홀딩스, 사실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중국 종목이거든요. 이게 요즘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엄청나게 핫해졌는데 62.99% 급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로이터통신이 보기를 공매도 투자업체인 울프팩리서치가 이항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뒤 주가가 급락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이항이 생산, 제조, 매출, 사업협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울프팩리서치라는 곳에서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니까 거기가 드론택시 기업이거든요. 이항홀딩스,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거액의 가짜 계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조립라인도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약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상하이 쿤샹은 계약을 맺기 불과 9일 전에 설립된 기업. 어우 뭐야 이거 또. 계약서에 기록된 쿤샹의 주소지 3개 중 2개는 가짜였다. 이거 뭐예요? 서프라이즈 수준인데요, 여러분들? 주소가 쿤샹과 관련 없는 호텔이거나 11층 건물의 13층이었다는 식이다. 와. 뿐만 아니라 이항본사도 최소한의 보안시설도 갖추지 않았으며 드론택시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조립라인도 없었다. 설계 및 테스트 센터는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넓은 공간만 있었다고 한다. 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항홀딩스의 그림들은 이런 거거든요. 소방용 AAV, 그 실전 배치 모습, 항공투어용 AAV, AAV 이착륙장 구상도 진짜 뭔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 그런 중국 기업의 모습이었고 드론택시 기업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울프팩 리서치에서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와. 이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이게 맞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기대했던 이항홀딩스가 맞아?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울프팩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항이 지금까지 맺었다는 협력사업들 뭐 스페인, 노르웨이, 미국, 중국 여러 곳 심지어 한국에서 서울에서 2인용 UAV 시험비행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쨌든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이번에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8개국 40개 도시정부와 사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미국, 캐나다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죠. 우리나라가 뭔가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비행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난해 11월에 한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공동주체로 진행된 드론 배송 택시 실증 행사에서도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서학개미들로부터도 인기를 끌어서 국내 투자자의 피해가 좀 우려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국내 투자자의 이항홀딩스 주식 보유 잔액이 지난 16일 기준 5억 5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 야 이거 투자하신 분들도 아까 뭐 HLB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지금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이항 측은 뭐라고 했느냐. 로이터 통신이 공매도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네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메일을 이항 측에 보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HLB는 이렇게 그 대표가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이항 측에서는 결국 아직까지는 답변이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어제 62% 빠졌는데 와 뭐예요 이거는. 시간의 거래에서 20%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기업 여러분들 혹시 없나요? 니콜라 사기 회사다 보고서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작년 연말을 완전 강타했던 9월부터 강타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그 니콜라의 주가가 뭐 사기다 아니다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GM이 지분 인수를 포기하면서 결국 배저 출시도 무산이 된 바가 있거든요. 결국 지금 니콜라의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결국 바닥을 면치 못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이항홀딩스도 22% 급등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이항홀딩스에 대한 리포트 간단하게 한번 보면 현대차증권에서 올해 초에 1월 28일에 나온 그 리포트인데 이항은 중국 AAV 생산기업이고 매출 구성은 UAM이 70% 한국미디어가 2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세계 최초 유인 AAV 상업화는 성공했고 각국과 UAM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일단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온 건데 여기서도 걱정했던 게 미래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과도하게 선반영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급락과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밸류에이션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거짓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일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그동안 너무 높았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부터 이런 박명석의 일갈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결과하기에 좀 애매해서 그냥 이거는 박명석이란 애가 저 조그마 꼬맹이가 그냥 뇌피셜로 뭔가 한마디 하는구나 라고 그냥 제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전에 우리는 하이리스크다. 우리가 항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이리턴을 꼽으려면 하이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리턴 이전에 이미 하이리스크라는 거 우리는 다들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그 풋살이 풀려가지고 풋살을 했는데 정말 어린 친구들이랑 상대를 하는데 누가 실수를 하니까 저 투자자 저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들이 실제로 이 정도로 동학개미운동, 그 다음에 로비누신이 많이 뭐 2030 진짜 조금은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하이리턴을 노리는 그 꿈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항상 우리는 하이리스크를 걱정해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확실히 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펀더멘털,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거짓말하는 그 그러면 안 됐으면 좋겠고 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식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 해외주 키움증권 해외주 Więj 3 zen ز 1 2